우리 마음대로 통용을 하고 같이 인장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또 책이 나옵니다. 책이 나올 때는 이 글자가 잘못되어 쓰면 시상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여긴 여자로 고쳐주세요. 이제 세계사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. 네 이상입니다. 요천이 있는데 간머리 밑에 요자와 또 초도 밑에 요자가 있는데 초도 밑에 요자로 고쳐주세요. 이 인쇄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. 나갈 길에 잘못되는 주최석에서 몇 개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시의관 3인이 합의한 결과 이건 진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통용했으라고 인정할 수가 없고 나중에 또 책을 내면 이 진영이 잘못된 걸 시상을 했다고 할 수도 없는데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길 옆에 초고 밑에 쓴 걸로 써주세요. 이게 요천이 맞답니다. 이 진영이